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자진해서 검찰청 간에 갔었어요. 두 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수사기관에서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동훈 비디오는 뭐라 했습니까? 수사에는 모든 게 다 단계가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종섭 대사도 공수처에서 그렇게 하겠는데 왜 이걸 그때 내보냈는지, 영상에서 임명을 강행을 했는지 하여튼 이게 총선 코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고 총선이 잘못되면 정부 운영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프더라도 임명 철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깔끔하지 않았을까. 장갈 기자, 일단 대통령실이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건지 간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회칼 테러 발언 논란 빚었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대통령이 수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이 같은 소식이 대통령실부로부터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황 수석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경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KBS 기자 출신인 황상무 수석은 지난 14일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를 겨냥해서 1988년에 있었던 언론인 흉기 테러 사건을 언급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하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반응인데 한번 듣고 오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런종섭 도주대사 해외 도피시키려고 허위사실까지 대통령실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 복피시킨 것도 모자라서 허위사실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황상무 회칼 수석을 이제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던데 호주대사 도주대사도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기 바랍니다. 그냥 논란이 많았고 지지율에도 영향이 좀 있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늦었다 아니면 좀 빨랐다 어떻게 보십니까? 늦었죠. 역세만의 자진사태인데 저는 주말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인사권자가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인사권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진사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황상무 수석 자기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당과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조금 더 일찍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자진사태를 만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켜서라도 자진사태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것도 상당히 늦은 거죠. 늦었다. 이게 성남 민심을 잡기에는 조금 늦은 조치여서 아쉬움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장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의 일각에서는 빨리 대선이 해임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임명 절차에 대한 대통령실의 저는 태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해임을 하냐 안 하냐 보다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임명 절차가 국민의 오해가 있으니 국민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명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오해가 발생하게 한 것은 국민에게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명이든 임명 철회든 이거는 부수적인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앞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임명 절차에 대한 태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진 사퇴와 자진 귀국 이렇게 할 거면 좀 더 모양 좋게 시원하게 하면 좋잖아요. 시원하게 어떻게? 잘하긴 한 건데 시원하게 이런 이런 부분은 잘못했고 사과까지 곁들여가면서. 입장까지요. 고개를 숙여가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렇지만 이미 임명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자진 귀국해서 대기하면서 공수처가 빨리 이걸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공수처도 어쨌든 국익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주기를 부탁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야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조금 더 좀 변하네 그러면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뭔가 마지못해 내지는 찔끔찔끔 하는 것 같은 모양을 하면 잘했다라고는 하죠. 잘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밀려서 한 건데 다음에 그럼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 태도가 바뀔까? 이런 또 물음표 하나 찍고 잘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뭔가요? 투표장에 중도층이 들어갔는데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떠오르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이 떠올러야 저는 이긴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도로 봐야 된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을 거의 압도하는 어떤 분위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군데의 사과. 시장에서의 사과. 그다음에 용산에서의 사과. 시장에서의 사과값 잡는 노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에서 사과값을 낮추는 이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사과 명심해야겠다는 말씀하셨고요. 좀 전에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말에서 좀 언급되긴 했지만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인 인물입니다. 장갈 기자 일단은 이종섭 호주 대사가 조만간 빨리 오겠다. 귀국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우선 이종섭 대사가 어제 조사 날짜를 좀 빨리 잡아달라고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호주에 나가 있는 이종섭 대사를 당장 불러서 조사하라는 여권 주장에 발을 맞춘 건데요. 공수처에서는 조사 일정은 이거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고요.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 자진 귀국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올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운명 공동체다라면서 갈등을 좀 봉합하는 목소리를 조금 전에 냈습니다. 네. 조 실장님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곳에서 아우성하고 있고 일단은 귀국하겠다. 아까 이종면 대표는 해임해야 된다. 여기까지 나가고 있는데 어떤 게 바람직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임명 철회가 됐더라면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호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더라도 저는 바로 임명 철회를 해서 바로 왔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뉴스만 보더라도 이종섭 대사가 공수처에 기일 지정을 해달라 촉구서를 제출했는데 저건 수사기관에서는 다 절차가 있습니다. 수사의 어떤 단계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런데 빨리 조사기를 정해달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조사가 되겠습니까? 일례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서 와가지고 자진해서 검찰청 간에 갔었어요. 두 번이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수사기관에서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동훈 비디오는 뭐라 했습니까? 수사에는 모든 게 다 단계가 있는 거고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종섭 대사도 공수처에서 그렇게 하겠는데 왜 이걸 그때 내보냈는지 용산에서 임명을 강행을 했는지 저는 이런 지금 정치적인 파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것도 참 용산의 어떤 정무적 기능이 상당히 고장이 나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지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가 빨리 날짜를 달라.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는. 일단 그래서 일단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설주원 실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는 송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비판의 기준을 이종섭 대사에게 적용하면 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서 저는 저런 일 생기면 하여튼 이게 총선 코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고 총선이 잘못되면 정부 운영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프더라도 인명 철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아까 그 황상무 수석 경우도 정말 만시지탄이에요. 맞을매 다 맞고 결국 같은 결론을 내고 그렇게 썩 좋은 평가 못 받는 이런 게 자꾸 되풀이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고 좀 아쉽습니다. 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